오늘 설교는 제목이 여와의 불이 임하는 과정 어떻게 이렇게 하늘에 불이 임하게 됐을까 그 과정의 절차가 뭘까라는 걸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고 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엘리아에게 말씀을 주기를 네가 아와바에게 네 몸을 보기라 내가 비를 내리라 11기 18장 1절에 나와 말의 날이 지나고 3년에 여와의 말씀이 엘리아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와바에게 보기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할렐루야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아에게 임했어요 엘리아가 자기 생각으로 가서 그냥 이렇게 해버려야지 인간이고 철저히 말씀이 먼저 임해했다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아 이제 비를 주겠구나 때가 되니까 그걸 응답을 받고 갔다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못 봐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시고 말씀에 인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너희들이 성기는 바할 나세라 선지자 850명을 다 불러라 통화에 각을 뜨놓고 하늘에 불이 떨어지니 참신으로 자 내기를 하자 엘리아가 제안해 가지고 이제 그 선지자들이 저들이 아침부터 정오까지 막 불이 떨어지라고 몸에 피를 흘리면서 그거 난리를 쳐요 그래도 절대 응답할 수 없죠 본문에 이제 여기서 너희들이 먼저 하라 해놓고 엘리아 때가 됐어요 30절 가치 읽어 시작 엘리아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 가까이 가면 그가 무너진 여화의 재단을 수축하고 무너진 여화의 재단을 수축하고 뚝딱 그냥 하늘에 불을 넣은 게 아니고 무너진 여화의 재단을 수축했다 예배가 해복돼 예배 예배를 피하고 무너진 예배 그래서 무너진 여화의 재단을 수축했다 반드시 예배를 통해서 그리고 여기서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요 예배는 하나님 만나는 거고 여러분 인생에 어떤 문제, 어려움, 고난 모든 것이 있을 때 가장 첫째가 하나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만나는 통로가 예배, 예배 예배는 하나님 얼굴 뵙는 시간인데 예배가 회복돼야 예배가 회복돼야 예배가 회복됨으로써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렸다 그래서 사람이 그런 자를 찾으신다 요한봉사 2, 3절이 그러잖아요 아버지께 예배한 자들은 신령과 같이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그러니까 지금도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신령은 성령임제고 진정은 진리의 말씀이고 말씀과 성력이 있는 곳에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하늘문이 열리는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인생이 회복되는 복된자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배보다 더 수용가 없어요 내 인생이 가장 소중한 시간 어느 시간일까 예배 시간이죠 제사되는 시간이죠 하나님 얼굴 뵙는 시간인데 만나는 시간인데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가 여러분 그 신앙생활에 몇 번 예배들인가 보면 알아요 예배의 횟수를 보면 안다니까 예배를 소중히 이기고 예배 시간이 즐겁고 예배 시간 말씀 듣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이민제 가운데서 하늘문이 열리는 그 기쁨 그러면서 쭉 예배를 많이 들으면 자라게 되어있죠 계속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 시간이 소중히 이기는데 믿음이 안 자라겠어요 그런데 억지로 앉아있는데 그게 믿음이 자라겠냐고 그러니까 믿음만큼 성령 역산만큼 만나고 예배의 맛을 알기 때문에 예배의 기쁨을 회복되기 때문에 예배가 소중히 알기 때문에 이건 지난주에 자세에 끌리듯이 내가 그것이 시간이 즐겁고 말씀이 깨달아지고 은혜가 되니까 믿음 좋은 사람에 예배 많이 나오고 있어요 믿음 좋은 사람에 예배 많이 나오고 있어요 간단히 답이 나와있어요 그냥 다 알아 에베 에베 러시아만 가더라도 에베 시간이 5시간 7시간 중국 그렇게 멕시코도 7시간 안 드린다고 그래요 얼마나 예배를 소중히 알기지 그런데 그럴 수 밖에 없는 것이 에베들이로 7시간 오거든요 1시간 에베들이로 가라고 하면 가겠어요? 7시간 왔는데 얼마나 에베를 사모하냐고요 절대 못 가요 갈 수가 없죠 1시간 그런데 우리는 1시간 갔고 그냥 5분 10분만 설교 더 오면 더 기루해 오고 그런 일 하고 싶다 설교할 것이 많으니까 어쨌든 간에 여러분이요 에베를 사모하시고 시간 시간 에베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고 나서 여기서 보니까 이제 재단을 쌓고 또랑을 파고 그리고 물을 지어다 번제물을 남에 붓고 그 당시 이 가뭄에 얼마나 물이 귀할까 그런데 그 물을 가지고 그 꼭대기에 가져가서 붓는다 이게 정말 하나님만 정확히 그렇지 않은 거예요 혹시 어떤 이나물질에서 불이 났다 그러면 안 되고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한 자신이 만만한 거 보이잖아요 물론 이래가 희석할 수 있겠지만 물이 쟤에 두루 흐르고 가득 찼더라 그리고 36절에 이제 소호제 드릴 때에 아브라이사가 이스라엘 하나님 요하여 여기서 이 엘리아 기도 세 단어가 오늘 중점적인 뜻이 있어요 죽기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도 이 모든 행한 것을 아리에 앞서서 첫째 여기서 영혼 육을 볼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 첫째 하나님이신 것 이스라엘 중에서 여기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시고 여러분 신앙 생활도 내가 주님을 그냥 구준과 나의 왕으로 생기는가 내 인생의 모든 것이 오직 하나님의 통치 내 인생의 전부 오직 하나님으로 살고 있는가 이게 중요하거든요 정말 영적인 신앙 간다면 오직 내 인생의 모든 것이 하나님이고 시작도 하나님이고 그래서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되려고 이건 오직 바할 아세라가 아니고 하나님의 것을 알게 되려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으로 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뜨거운 것만 두 번째 내가 주의 말씀대로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그 다음에 기도한 건 뭐냐면 내가 주의 종으로서 나는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종으로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뭐였냐면 간단한 것 같지만 내가 주의 종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혼으로 볼 때 내가 깨어지고 죽어진 사람은 나는 정말 주님이 왕이고 나는 그냥 종입니다 그거예요 종입니다 세 번째로 주의 말씀을 이 모든 것을 알게 해서 내가 이렇게 행동한 것 6이죠 내가 이렇게 행동한 것도 나는 말씀의 순종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응답하소서 응답하소서 요하는 하는 것과 그대 마음을 더럽게 알게 하소서 이 간단한 기도 같지만 얼마나 주님이 원하는 삶에 기도했는가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영혼욕을 제가 설명을 많이 하고 하는데 영 쪽으로 성숙한 만큼 혼 쪽으로도 변화가 돼야 돼 변화 다시 말해 영과 혼이 가지 크기가 온전해져야지 영이 자라는 속도만큼 혼도 변화가 되고 성숙해야 돼 성숙해야 돼 혼도 자라야 돼요 요동하지 않고 영계를 저는 상당히 신령하고 금식도 많이 기도 많이 한 사람이 오히려 혼의 변화는 없고 혼이 자라지 못한 상태에 있었을 때는 때로는 빗나가는 경우가 많다 이거 알아야 됩니다 혼은 뭐냐면 인격이 변화하고 옳은 행실이 나타나야 되거든요 변화 변화 그러니까 영계의 맛은 보았지만 내 삶에 변화는 없고 그저 듣고 보고 신령한 그것의 맛을 지었는데 사실은 주님 만난 만큼 은혜 받은 만큼 내면의 거룩함과 변화 거룩함과 변화 변화가 안 되면 안 돼요 칠판을 볼게요 여기 영이 성령의 은혜가 임하고 영적으로 깨어났는데 우리가 영 혼 육 오늘 혼이 뭐냐면 자 자거든요 혼은 지정의가 있어요 생각은 머리로 생각하고 희노애락 정의 있고 의지가 있는데 혼의 변화는 인격의 변화 인격의 변화 삶의 변화 많이 응답부터 보고 들었는데 내 생활은 변화되지 않는 사람이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육은 죽고 혼을 깨뜨린다 혼을 깨뜨린다 뭐냐면 영이 혼을 지배한다는 거예요 영이 혼을 지배한다 내 생각 버리고 그래서 그래서 말씀이 영인데 영으로 생명인데 영의 말씀대로 내가 삶의 변화 삶의 변화 혼이 바꿔져야 되거든요 내 의식구조가 사고방식이 의식구조 사고방식이 삶의 태도가 바꿔져야죠 듣고 보는 거 있는데 전혀 생활 안 바꿔져 똑같아 똑같아 욕심이 있고 야망이 있고 혼이 깨지고 변한다는 것은 뭐냐면 인격이 변하는데 성숙해져야 돼요 내면에 걸어가면 있어야 돼요 어디서 그러면 혼이 바꿔질 것이냐 이거죠 지금 엘리아 기도인 것이 여가 하나님인 것과 내가 주의의 종인 것과 나는 주의의 종으로서 주님 뜻대로 지금 이렇게 행한 것입니다 이거요 그리고 그런 그 기도 나는 주의의 종 나는 종으로서지 그냥 주인은 하나님이고 나는 100% 종입니다 내가 종으로서 한다는 것이 뭐냐면 변화의 정도는 뭐냐면 하나님과 이웃을 한 만큼 변화예요 다 누구나 나를 위해서 살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과 이웃을 한 만큼 그리스오 안에 있으면 새로운 빌려물이라 이전까지 보라색을 했다 근데 17절 15절에 뭐냐면 하나님과 이웃을 한 만큼이라고 나와요 변화다 변화 뭘 변화가 돼서 어떻게 변화가 돼서 하나님과 이웃을 살고 싶고 사라지고 살게 되어 있어요 그게 변화다 변화 바꿔줘야 되거든요 생각이 마음이 바꿔줘야 되거든요 섬길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이걸 설명할 수 있어요 여기 지성소라면 지성소라면 구름이 빌려 0이죠 근데 혼의 변화 혼의 변화는 성소에서 여기서 변화시켜줘야 돼요 성소에서 변화를 주는데 절대로 윤리 도덕 철학으로는 안 변합니다 인격이 안 변해요 영의 생명이 나를 지배해야지 예수의 생명이 말씀이 나를 지배해야지 하나님과 여기서 살고 싶지 그러니까 혼이 변화는 인격이 변화는 것은 뭔가 오후을 성경시켜받고 말씀을 떡을 먹고 향단의 기도를 통해서 여기서 부서지고 깨어지고 변화되고 다시 한 바람에 변화는 부서지고 깨어지고 나를 낮아지고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다시 불 속에 들어가거든요 결국 변화는 어디냐면 광해를 통해 변화되요 광해를 고난을 연단을 통해서 변화되고 여기서 변화되야 돼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삼은 육의 사람이면 육신에서 삼은 신령한 사람인데 고린도 교회가 은사가 풍부했는데 내가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육신에 속한 자로다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육신에 속한 자로다 방은 통역 예언이 풍부했는데 방은 또 예언했으면 신령해야 되잖아요 육신에 속해 네 시기와 분쟁이 있어 시기와 분쟁인 것은 내가 안 죽었으니까 안 깨지니까 시기와 분쟁이 있죠 은사로 가도 은사는 충분한데 시기와 분쟁이 교회가 말이 많고 은사들끼리 질투하고 시기와 분쟁이 있어 육신에 속한 자로다 그런데 신령한 것을 많이 체험했는데 나는 신령한 체험을 많이 했으니까 신령한다고 생각하고 저 가난의 지성소로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돼 착각하는 거예요 여기서 문제가 많아요 은사로 갔기 때문에 열매는 없고 못 박혀 죽긴 안 했어요 그래서 한계 상황에서 딱 부딪힐 때 혼이 깨질 때 황해를 통과할 때 낮아지고 일단 은혜받으면 낮아져야 돼요 수용성이 있어야 돼 8월 27절 10년에 가난한 자를 보기에는 내가 낮아져야 영접이 되잖아요 언제 낮아지냐 고난을 통과해야 낮아져요 질요요 낮아져야 되거든요 나를 낮출 수 있어야 되거든요 낮아진다는 것은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하고 문제했던 것이란 것을 빨리 깨달아야 돼 그게 하나님의 고난 연달 훈련이에요 사실은 난 아무것도 아닌데 그래서 낮아지는 은혜 낮추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광야 훈련을 통해서 낮아지게 만들어요 언제 낮아진가 내 무능함 어리석고 미련하고 하나님의 은혜하는 살 수 없는 것을 철저히 깨달아야 돼 그게 한순간 아니더라고 꾸준히 그게 겸손해져요 겸손한 나물 나물에 낄기고 혈기가 난다 성질 낸다 그건 사실 교만해서 제가 어떤 때는 성질 나고 혈기 나면 내가 스스로 알아요 아직도 안 깨졌구나 안 깨졌어 내 생각의 주장이 강하고 근데 저는 은사를 좋아해갖고 은사 신령한 영적인 그런 분들을 많이 만났고 교재도 해 봤고 1년 쭉 사귀어 봤는데 오래 보면서 많은 것을 느꼈어요 굉장히 신령하고 저 정도 응답받고 대단하고 병도 고치고 예언도 하고 다 하는데 나중에도 보면 변론에 그런 사람이 너무 많아요 어디서 문제가 저희들이 잘못 배워서 그래요 잘못 배워서 뭘 배워야 되냐면 여기서 혼을 깨뜨려서 인격의 변화가 뭔지를 모르더라고 신령한 것에만 체험했어 듣고 보았어 자기가 대단한 줄 알아 착각해 그래가지고 영적으로 자기가 거장이라고 다 자기보고 다 자기가 최고래 하는 다 만났대 별 음성 다 들었대 영계에 자기가 최고라 하더라고 근데 여러 사람이 근데 내가 가보면 열매는 별로 없더라고 진짜요 그리고 배신해 의리를 비반하고 다 욕심 챙기고 돈의 노예가 되고 자기 영광을 나타내고 그래서 제가 많이 착각을 해봐서 고민해봤어요 어디서 빛나왔구나 저 그걸 오늘 제가 설계고 싶어요 오늘 제가 설계 주제가 지금 왜 그랬을까 미혹이 영이 들어오고 미혹이 영이 들어오고 귀신이 들어오고 왜 마귀가 역사니까 제가 최고라 듣고 보는 것이 많거든요 그래가지고 대단한 줄 알더라고 근데 실제 열매는 없어요 근데 실제 열매는 없어요 교만하고 자고 해가지고 그래서 섞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처음에는 성령을 시작했다가 아까 귀신이 들어와서 귀신도 보여주고 들려주거든요 그래가지고 내가 최고인데 나를 안 알아주네 하고 남을 깔파 무시해 그리고 자기가 대단하다고 책도 쓰고 막 그래 근데 사실은 적은 거였더라고 왜냐하면 혼의 변화 인격의 변화는 섬기게 해야 되고 사랑을 나타나야 돼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마음이 생겨야 돼요 극율의 마음이 생기고 안쓰른 마음이 생기고 짠하고 불쌍하고 그냥 한가 그냥 눈물이 오고 나를 드러내지 않고 아무것도 오른손에 한 걸 왼손에 모르게 하고 누가 높여주면 부끄럽고 돈만 가고 싶고 숨고 싶고 그런데 내가 이렇게 보고 듣는 것이 많은데 아직도 나를 몰라줄까 강사를 나를 불러가지고 세계적으로 돌아다니고 싶은 이렇게 하고 싶은데 막 그 자기 자랑을 하고 예를 써요 책도 쓰고 그런 책 보고도 나도 많이 폭발이 돼가지고 그런 사람 좋아 이랬어요 한때는 근데 제가 이제 늦게 봤어요 어디서 빈다고 할까 알아요 저는 저 사람이 저것이 모르구나 혼에 변하는 인기 깊이구나 다시 말해 영이 본 만큼 혼에 변하는 혼도 성장하는데 혼의 지식이거든요 공부도 공부도 해야 되고 책도 성의도 많이 읽어야 돼요 근데 배운 것은 없어 그리고 받은 것만 많이 해 개인심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책은 잘하는데 혼이 발전하는데 혼이 인격이 자라지 않은 거예요 혼을 깨뜨냐고 혼을 죽이면 바보 돼요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 책도 봐야 되거든요 나무 책도 많이 읽어야 되고 듣고 봐야 되는데 자기 것 그게 몰라 그거 절대 자기 것 다른 것들은 다 배쳐 그래 근데 가만히 보면 폭이 좁아 포용을 못 얻더라고 저게 문제네 왜 그럴까 속아서 그래요 속아서 아니더라고요 딱 결정적으로 보면 욕심평이고 돈 밖에 몰라 영이 밖에 모르고 자기 드러내기 원하고 근데 뒤에 아까인 사람이 포근함을 주고 그 말없이 섬겨줘서 몰래 그 사람을 살려주고 돈도 갖다주고 세워주고 그런 것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숨은 보아가 있어야 되는데 다 말을 해요 다 드러내고 내가 이런 사람이었다고 내가 이 정도 수준 높은 사람이야 자기가 스스로 말을 계속해가지고 자기를 막 높여 근데 가까이 사람이 진짜 저 사람은 사랑으로 말없이 나를 살려줬다고 간증이 그런 사람 아나도 없어요 다시 말하면 어디서 문제냐 혼이 변화가 오늘 지금 설교가 지금 그걸 얘기한 거야 내가 주의 종된 것과 나는 그냥 종입니다 난 주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고 이 모든 행악을 알게 없어서 그리고 엘리아 자신이 완전히 깨져가지고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엘리아가 여기서 뭘 중요하냐면 실제 자기가 그 현장에서 불이 안 떨어지면 죽어요 죽어 재물이요 자기 자신이 재물이요 불이 떨어지면 어디를 소나 양이 그게 불이 떨어지면 소양이 누구냐면 내 몸뚱아 소양이 된 거지 사실은 다시 말하면 불이 떨어지려면 희생 헌신 자리가 있어야 되거든요 내 몸으로 내가 희생 헌신해서 죽어지고 섬겨주고 말없이 그 자리가 있는 그 자리에 불을 떨어지고 불을 떨어질 장소가 없어서 재물이 없어 재물 재물이 네 몸뚱아리가 재물이 돼야 재물 자기 몸뚱아리 아끼고 그저 벌벌 떨고 편하게 살려오고 아무것도 안해 높은 줄 알았어요 이래라 재리라 말해 하고 자기가 성공한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예수님 자신부터 재물이 돼서 죽어주셨잖아요 그리고 주님이 마음이라면 성기구가 나다지고 거기서 죽어야 돼 같이 죽어야 돼 주인가면 뭐하게 죽었나 재물 누가 진짜 하나님의 큰 자가 직분 직책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 사람이 얼마만큼 주님을 사랑한가 천국에 누가 큰 자인가 주님을 가장 사랑해 드러나지 않고 밤새 기도하고 전도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많은 시간 기도 중이지만 나 직장에 관해서 너무 아픈데 기도 시간 몇 시간 못해요 한 시간 두 시간을 기도하더라도 울면서 기도하면서 다 사랑하면서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행복하면서 빛이 나다 오히려 목사밭에서 나을 수도 있어요 나는 그렇게 봐요 진짜거든요 그 상황에서 두 시간 기도했으면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그런 사람이 진짜죠 그러면 뭘 보겠느냐고 그 상황에서 어떻게 헌금을 해도 과외 우전 두님이 부자 많이 냈다고 하잖아요 왜 그 사람은 생활비 전부 냈다고 했잖아요 생활비 전부라는 게 때문에 네 인생이 전체들이었구나 그래서 더 많이 냈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걸 보시잖아요 그게 때문에 누가 천국을 큰 자가 이 계명을 가르치며 지키는 자 그러면 계명이 서로 사랑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천국에 누가 가장 보자 가장 사랑한 사람이 각각 있게 돼 있죠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 마음 하나 마음 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다해 사람을 사랑하라 주님을 갖고 오신 우리 마음은 네 마음을 지키라 마귀도 우리 마음 뺏어갈라고 나머지 것은 어차피 모든 거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은사 능력 재능 하나님이 주시어 갖고 온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내 것 하나 딱 마음은 내 것이잖아요 정말 이 마음이 제일 중요한 마음 마음은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 하나예요 마음 하나 두 마음을 품으선 안되고 내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는 사람이 최고 큰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내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한가 주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주의에 이런다 하더라도 열심히 성령의 주님을 사랑해서 성령의 그 사랑의 감동에서 이런 것만큼 진짜지 성령의 감동이 없고 하는 그것은 네 의야 네 자랑이야 네 열심히 나 안 봐도 여러분이요 금이란에 보석을 집을 지으면 되는데 나무라 불 지푸라기 집을 지고 왔는데 금은 믿음이 그는 속죄 보석령사 신본주의 신본주의에서 집을 지은 것은 내가 영혼이 남는다 인본주의 나무 불 지푸라기 인생은 불 갖고 없고 나무라겠잖아요 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네 의으로 네가 한 것은 안 봐도 굴고 타버려 공룡 시험할 때 아니라는 거예요 가짜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속아요 속아 네가 영혼 다 받아먹었지 많이 선생되지 말라 심판이 크다 너는 영적 설교도 안 하고 혼적 설교 육적 설교였구만 수많은 무리도 있는데 얼마나 가지 다 데리고 가잖아 잘못된 얘기로 얼마나 탄식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성공주의로 간가 먹기는 성공이라는 단어를 쓰면 안 되겠더라고 게 싫으면 일곱 개가 이겨라 이겨라 승리해라겠더라고 마귀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자기 이기고 세상을 이기야 이겨야지 이기는 자가 모르겠지 멸두관을 이긴 자지 크게 성공 그거 성공하다가 변이되어가지고 얼마나 타락한데 성공으로 가면요 크게 해야 돼 성공이니까 그래서 수상은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우리나 세상의 목적이죠 우리는 하는 과정을 중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리길 마쳤으니 그러면 선으로 악을 이기고 사랑과 미움을 이겨야 되거든요 그 상황에서 미운 사람 사랑해줬네 그 사랑에서 선으로 악을 이겼네 그런데 악을 악으로 대하면 저버린 거예요 이게 문제더라고 악을 악으로 대할 때는요 나는 선한 데 저 사람을 악으로 대하니까 진리수혈을 해서 저 사람을 내가 한 방에 때려야 돼 그런데 속은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아요 끝까지 선으로 이겨발하게 가까이 왜냐하면 하나님의 선이기 때문에 그러면 빛이 어둠을 이기는 거지 같이 가면 죽는다는 거예요 거기에 또 속고 넘어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막에 내가 속았다 절대 마귀는 그렇게 오면 너는 끝까지 사랑하고 끝까지 선으로 해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원수과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도저히 원수과 사랑이 안 되는데 사랑한다는 자체는 섬기는 것이죠 사랑하는 사람 그게 뭔가 혼이 표현하네 인격이 표현하네 그러면 영의 사람이고 그렇게 돼서 응답하소서 응답하소서 그런데 그 다음에 보니까 그렇게 기도를 하니까 여하의 불이 내려서 번제 물 나무 돌 흙을 태우고 또랑이 물을 핥든지라 이야 여러분요 번제만 태워주면 돌 나무 흙을 아니 흙을 태우고 또랑이 물을 막 핥다버려 여러분 이 땅에 이런 불이 물 이깁니까 못 이겨요 절대로 그런데 물이 없어져 물이 싹 없어져 흙도 타버려 이게 세상 불이 아니야 이게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그 불 앞에는 세상 모든 것이 정복된다 이 지구는 네 가지 요소로 만들었다고 해요 불 물 공기 그러니까 흙 이 네 가지가 전부 그 불 앞의 항복이 된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그 권능 앞에 모든 것 흙도 타 우리가 일단 흙이 탑니까 돌이 타겠어요 안 타요 그 의미하냐 하늘의 능력과 건네 이렇다는 걸 얘기하고 이야 요아가 하나입니다 요아가 하나입니다 다 무릎 꿇잖아요 그 백성들 앞에서 그래가지고 그 이승자들을 다 기수지니까 저 죽여버리고 기도니까 또 물이 내려오고 비가 오고 여러분요 하나님 전능하신데 오늘 우리가 어떻게 엘리아 같은 영의 사람 될까 어떻게 변화될까 거룩한 사람 될까 그래서 은사가 중요하지만 은사주의라고 하면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했지만 그것도 만났으면 그 다음에 그 방언도 통역도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나를 사랑하고 그 사랑에 울는 것이 중요하지 그 사랑이 없는 거죠 앞으로 뭐 될란가 뭐 될라가 안 되네 맞았네 틀렸네 뭐 되고 안 되고 해 네가 변화도 안 벗고 마 단지 맞는가 틀리니까 100% 맞겠어요 틀릴 수도 있겠지 그런데 감동대로 왜냐하면 언어 표현이라는 걸 그러거든요 영어로 왔는데 혼을 바꿔주는데 언어가 100% 언어 표현을 못한다고 알아야 돼요 그 이해를 해야 돼요 하나님이 아어 단어 중간 감동이 온 것을 자기 지식으로 언어 표현을 성경 쓴 사람도 보니까 바울은 굉장히 지식이 있기 때문에 바울에 서시는 굉장히 심오입니다 베드로는 조금 무시게 쓴가 단순해 그 베드로에서 쓴 것 보면 그런데 아어를 다 감동대로 글자 만났을 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틀릴 수 있어 그러나 무슨 내용인가 말하고 내가 지금 설교를 나 하고 싶어 아는데 그걸 표현을 못해가지고 막 예를 쓰거든요 지식이 많은 사람은 표현을 잘해요 적절수에 영어로 온 것을 혼을 어떻게 표현하냐고 그 감동을 그렇게 표현하구나 그리고 내용이 뭐냐가 중요한 거지 말을 해도요 말 꼬투리 잡고 싸운 사람 있어요 미우면 저 사람은 뭔 말을 알아서 그렇게 궁적으로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사람 말이란 것이 언어가 뭐냐면 생각, 감정 표현을 하고 있으니까 무시한 사람은 무시하게 표현해요 그래도 그 내용은 알아들면 되잖아요 모든 것이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은사가 표현하는 그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내가 알고 있네 그 사랑에 감도 먹고 찡해야지 그 말이 틀려니 맞아니 뭐 틀리고 맞고 있겠어 지가 믿음을 받으면 되고 안 믿음을 안 되는 거지 중요한 것은 저렇게 예수 온 나와서 기도해 준 것에 감사해야지 여러분 남은 기도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얼마나 진흙 배인지 몰라요 그럼 그 사랑을 느껴야지 당연히 생각해 아니에요 연기에 우리가 정말 우리가 난 은사운동 하면서도 잘못하면 큰일 날 수 있는데 그러나 내용이 뭔가 뭘 의미하고 뭘 주임이 말하고 있는가 직접 받으면 직접 못 받은 거 좀 받아주기도 하고 그래서 좀 기도하고 근데요 100% 맞는 건 아니더라도 그 중심은 하나님 보셔요 할렐루야 나는 감성에 하나의 중심부신 하나이기 때문에 제가 뭐 완전하지 않아요 그러나 내 마음속은 어떻게 굉장히 연구를 해요 굉장히 내가 노력을 해 쉬지는 않아요 그러나 나는 지금 최선 다 아니다 그러나 뿜뿜에 가리라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중요해요 마음이 오늘 우리가 이 말씀 붙잡으시고 인격이 변하고 뭘까 혼이 변하고 뭘까 맨날 혼을 깨뜨리라 깨뜨란 말이지 오늘 혼은 인격이고 섬긴 것이고 변하고 사랑이고 하나님께서 사는 가운데서 내가 혼이 변하셔야 되거든요 영은 개시로 오지만 그래서 최고의 수준은 여기 지성소에 들어가 버리면 여기서 믹사되어가지고 믹사되어가지고 여기서 만들어져 향단의 기도 휘장이 찢어져 지성소 들어가 버리면 가난한 땅 가보면 하나의 음성도 듣고 감사도 되고 기쁨도 오고 희열도 오고 사랑도 오고 기쁨도 오고 그때는요 신령한 가문에서 연기가 열리고요 근데 사람들이 간다는 게 아니더라고 여기 들어간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요 여기 들어가면 신부고 휘고되고 능력이 있고 불도 나가고 다 돼 너무 쉽게 생각하니까 안 된다 여기 가정이 얼마나 힘든데 타이도 이거 다 거치고 무엇에 혼자 들어가고 타이 혼자 들어가지 다 들어간 거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어떻게 지성소에 들어갈까 여기에 지성소고 이게 지성소 임재가원에서 부린 이마가 바꿔질까 엘리아는 들어간 지성소 한마디로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마음 지성소가 눈에 보이는 것 같지만 지금 옛날 성막이에요 지금 성막 없어졌어요 지금 지성소가 예수님의 벗개니까 예수님 마음속에 오늘 내가 기도해 주님의 마음이 들어갖고 연합하고 내가 널 사랑한다 그래서 주님의 마음이 오면 감동이 오고 기쁨이 오고 희열이 오고 교제가 돼 교제가 그러면 응답도 없고 복도 오고 다 되는데 내가 어떻게 엘리아처럼 비성소에 들어가볼까 여기에 인생의 목표를 건다면 그렇구나 휘장이 지어지고 자아 깨지고 인격이 변화되고 그래서 하나님과 이곳에 사는 것이 행복을 해야 돼 억지로 그거 안 들어간 거예요 안 들어가면 안 되는 거 어떻게 믿음이 그 정도인데 주는 것이 기쁘고 기도는 건 기쁘고 설교가 기쁘고 사회가 기쁘고 계속 행복하고 즐겁고 평강과 희열과 감사가 그건 내가 다 없어졌어 하나님의 인생의 전체예요 요한의 목재 내가 부족을 없으려다 그건 다 하나님의 목재 내가 무엇이 부족하냐 쫓게 다니면서 그렇게 고여갈 수 있었은 것이 지성소에 들어간 거예요 지성소 광주 시기 같으면 한 명 그렇게 뽑아요 내가 어느 정도 놀려버렸네 와 하나님의 수준 이런 정도지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말아야 한 거예요 정말 우리가 정말 그런 연계에 들어가서 모두가 복되고 믿음의 승리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축하드립니다 one more